좋아 기가스 헤이로우 기가스가 들켜도 좋고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 기상회소 했잖아 이렇게 억울할 수가 바닥을 일단은 부시고 횡신빠세이 딱 일어날 때 확정 지렸다 이게 무슨 아니 잘 못됐어 이건 뭔가 먼저 때려요 컷이니 다운 아 14 아 14초풍은 나에게 무리인가 오 렐렐렐렐렛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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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바닥 부시고 어떻게 때려야 될까 어떻게 때려야 될까 어떻게 때려야 될까 어떻게 때려야 될까 와 나이스 막았어요 내 막내는 궁룰이죠 무한 도달 와 위험할 뻔했다 콤보 저게 왜 안찍히지 우종이? 원래 안찍히는 상황인가 보다 아 요거 예측했죠 먼저 때리기 나이스 잘 때리고 앞무룩 형님 손 역시 에이아치는 손패링이지 좋았어 총풍 아 어 나이스 바벨 조심 바벨 조심 오찌 조심 그렇지 오찌 알고 있었다구 최대한 아픈걸로 기다리고 바벨 그 다음에 오찌 나이스 오찌 타이밍 정확하게 알죠 저도 기가스가 오메가기 때문에 요정도 흐 오 점프 앞무릅 짬발 점프 오우 쉣 점프 아아 발로 때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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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대점프 발 눌렀는데 타이밍이 안되네 생각보다 될줄 알았는데 나이스 딜캐 어 못앉았죠 좋아요 앞무룩 카운터 포밍기 깔고 지금이다 아 제발 죽어 아아 나이스 흐흐흫 허허허헣 흐흐흫 흐흐흫 또 만나버렸군요 바벨타이밍을 잘 읽으면 근데 아프게 때릴 수 있을거 같은데 형님 안닿아요 깝이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 카운터 손 손 한 번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 지금이다 아 아니야 실수했어봐 빠킹아 그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어서 오우쉘 아우 쉣 어? 어? 아 아 아 혹시 몰라 진짜 혹시 모른다고 혹시 몰라 우어어어어 겨우 이걸 이기네 나 자신에게 놀랐다 진짜 딜레이 캐치 철권 역시 한번의 실수가 용납이 안되는 게임이구만 그 한번으로 어디로 튈지 몰라 아이고 아이고 벽광됐네 쿵쿵 딱 오찌 어썜트 바벨 맞고 아 이거 너무 약하게 때렸다 세게 때려야되는데 바벨 바벨 말고는 사실 하단이 무섭진 않거든요 기다리고 아이고 아이고 어? 한번에 실수가 또? 또 나왔나요? 아아 두번은 안되지 욕심이었다고 봐야지 두번 됐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쉽구만 와 타이밍 좋았다 음 옥 인동 산라나 모 Japanese 은단히 모른데 아직 연기 카드러 Soldier places 아iled 그래서 13 Peter 중 뒷 Hotel 바로 바벨 미난 그래서 모르는데 아직 아 아 저 13포엘에 뭐 안 끊겨 원재뱃어야 됐는데 바벨까지 생각했다 아이쿠 쿵쿵 따 집중 이겨야 돼 나이스 가나요 아 이거 좀 약하게 때린거 같은데 아 레아 하지말고 레드 할거야 아 제발 죽어 제발 아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호 방금 웬어퍼 했는데 청내 나갔어 이렇게 삑살이 나기도 힘든데 들키 당했으면 졌을지도 나이스 벽으로 좋아요 와 상단의 피 아 웬어퍼를 했어야 됐나 와 왔냐 왔니 아 왜왜왜 종가루기가 나가 아 오호허ista 나이스 레아! 위험했다구! 가자! 오늘 약간 똥케만 만나간 것 같다 녹화가 마이크 안들어갔던 부분 때문에 몇개가 잘렸는데 그때는 이제 똥케 아니고 스티브나 이런거 만났거든요 줄리아도 만나고 근데 이게 딱 마이크가 켜지자마자 기가 막히게 똥케만 만나네 근데 혜인은 똥케한테 좋아가지구 괜찮? 질러버리기 몇가드까지? 짠발 두발 오케이! 나이스 심리전 왠지 모르게 투잼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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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? 어우 너무 아파 맞으세요 이거 좋아 격까지 충분히 가는가? 빠세이! 하단 써버려! 퀴즈니 다운! 이성공인각 한 번 더! 한 다음에 패링! 기다리고 괜찮아 나쁘지 않은 체력? 나이스! 여기서 앉아 머신건이라면 맞아줄 생각이 없고 그냥 머신건 그리고 웬어퍼, 슬래치 이런걸 대시해서 쓴다? 그러면 끊으려고 했어요 와 형님! 어퍼 타이밍 좋았네요 쿵쿵 마이 체력 아 질러야지 응 망해주고 이런건 하면 안되겠다 저런걸 할밤에는 차라리 짬바를 하는게 머신건 툭! 어 머신건 나이스 트릭해 슬래치 좋아요 날리고 날리고 와 3타 쓸지도 모르는데 아까 썼잖아 위험한 선택이 아니었을까? 오쉆 몰라요 아직 몰라 오늘 왜이렇게 운이 좋냐 어? 어? 아아이허 하하하하하 아 나 스쿼류를 왜 안했지? 바보 다시 옹세춘님 기가스 두번 어.. 잭 두번이니까 이판 끝나면 곰 두번인가 혹시? 그렇게 나오면 웃기긴 하겠다 말아줘요 죄송해요 아 슬래치 안했네 슬래치 할 줄 알고 시계맹 했는데 보니까 잭같은걸로 변제를 좀 해줘야돼 잭이랑 웬어퍼랑 이렇게 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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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백댓이 좋고 견제 안일어나겠지? 일어난다 견제 우와 야 저거 왜 안댔냐 와 하아 아 너무 아쉬운데? 다 된거였는데 형님 백댓이 너무 빨라요 쿵쿵 아이고 미스 이런거 하면 안되지 나이스 끝벌이 하아 도둑 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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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아직 몰라 퍽 퍽 퍽 퍽 퍽 아 내 웬옴포트 어디갔어 퍽 퍽 나이스 나락을 한번 써볼까? 뭐 킬 만한데 이 정도면 와 쩔어 어우 오 살았네 아 잽을 먼저 내밀었어야 됐다 우와 칼같은 반응 바닥 부시지 말아주세요 아아 제가 쓰게 해주세요 나이스 애매했다 콤보 우와 뭔데 아하하 욕심부렸어 오케이 이번판은 좀 더 방어적이게 가봐야겠다 공격하다가 맞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아이코 견제 이렇게 하다가 시저스 같은거 나올 때 백 대시로 피해서 딱 초풍을 때려주면은 그게 좋은거지 아 왜이렇게 짧디 길어졌는데도 이렇게 견제만 견제 플레이만 좋아요 나락 아 개사기야 하하하하하하 우종한대 맞으면 터지는게 이게 헤이가 진짜 하단이 안좋은거는 맞는데 어 방금 뭐지 레버 빠지셨나 그 하단을 대체할만한 너무 좋은 중단기가 있어서 얘가 하단까지 좋았으면 데빌진 이상으로 좋지 않았을까 만약 나락이 넘어지는 캐릭이였어 그러면 진짜 손 세게 넘었을듯 아우 좋아요 잘 때렸어요 빠세이 어 견제 견제 슛 나이스 들 캐져 좋아요 짬발 엎어 조심 시저스 조심 기상킥 조심 어잉 어파하겠다 시저스 짬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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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 와 잘 내미신다 와 좋아 너무 잘 잘했다 으악 점프 오 오 쉿 아 아 또 한번 아벤소 할 줄 알았는데 짬발이 나오네 아 아벤소니아스는 패링하고 기회가 있었거든요 우워 뭔데 반응 아 아파 나이스 시저스 시저스 한번 와 조금 더 빠르게 썼어야 됐나 그렇지 억제 벽이 너무 멀어 나락을 쓸까 말까 반성 아 악 제게 이런 실수를 와 쩐다 어퍼 타이밍 너무 좋다 아직 몰라요 으응 오케이 잘 끊었어 좋았어 호구 센세 두번째 만남 아까는 졌거든요 근데 마이크가 안 들어가가지고 아마 이거 전에 스티브 영상이 올라왔을텐데 그때 네판이 잘렸어요 졸라 아쉽게도 아이고 센세 아 이게 왜 카운터나 젠장 첫번째 라운드 너무 심하게 맞았는데 아 마이 초풍 하단 아 이런거 하면 안되나요? 아 이거 한번 날로 먹을라 했는데 하면 안되는거였구만 조심 와 까몽 무섭다 아 아 왜 부셔져 천천히 아 오케이 게이드 저거 왜 안됬지? 원래 되는거 아닌가? 오 파워크래쉬 조심해야돼 앉았다 벽 벽 거리 만져야돼요 지금은 벽이니까 아 아 아 괜히 앉았어 아 왠지 모르게 실브로 나올 줄 알았는데 슬라이딩 할거 같은데 한번 스텝을 툭!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마지막 도망가면 좋았다 나이스 벽으로 어 호밍기 좋아 나이스 벽으로 음 기와낙엽 호 호 호 호우 훌륭한 가드였어 좋아 승격기회 가자 풍신료 오메가 다시 가는거야 다 짠발 뭔가 헤이는 할 때 마음이 편하달까? 풍신료를 하는 느낌이 아니야 초풍이 달려있는 비풍 캐릭을 하는 기분 그런게 뭔가 마음이 편해요 너무 그 풍신스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정확하게 초풍 한 번씩만 꽂아주고 이렇게 좋아 이 사람은 처음 보네요 저는 1분에 니나요자가 되게 많은 것 같다 나이스 왠지 모르게 귀싸댁이 날릴 줄 알았어 그래서 카운터 한방 잘 노리면 레이즈드라이브까지 남아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었거든 기상킥? 아 까비 형님 하나 둘 퀸시니 다운 퀸시니 다운 툭 어 위험해 아가미백이 확정? 아아 또 쏴야되게 할 줄 알았지 기가 막히게 그냥 툭 어 쉿 안돼 아아 이거 왜 맞아 천천히 가자 요런거 대체로 때려줘야죠 벽으로 앞무릎 앞무릎 페링 오 오 나이스 어어 어어 어 젠자 아 리얼 젠자 나하야 이거 하하하하 마지막 때마다 저거 막고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짱 나겠다 다음엔 막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기상우에 손 딱 때리면 진짜 얼얼하겠지 두통수 써버려 왠지 못막는거 같으니까 써버려 왠지 못막는거 같으니까 심리전 써버려 하하하하 짱나죠? 얼룩하게 바로 기상외수 깔끔하게 오메가 뒤쪽으로 다 고소 탑 탑 탑 탑